안녕하세요. 요소방입니다. 저는 41살이고요. 교통사고로 2년 전에 절단장애인이 되었습니다. 어제부터 백수가 되었어요. 한동안 못했던 여행 컨텍츠 레저 오프로드 관련 영상들을 유튜브로 촬영해보려고 합니다. 핑계일지도 모르지만 흘릴 수 있는 편집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서 백수가 된 김에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이제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